국민역량관리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역량 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해당하지 않는 것. 먹는 거죠. 섭취 그리고 생활, 생활 패턴이죠. 역량 상태 뭐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그러니까 국민역량조사는 국민건강정진법에 있지만 사실 국민건강정진법과 국민역량관리법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게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금은 상섭생, 상태, 섭취, 생활개발이죠. 그런데 판매량조사는 그렇게 좀 전혀 다소 뜬금없는 질문이 있죠. 4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교재 342페이지에 가보시면 교재 342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13조죠. 국민역량관리법 13조.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역량 문제 연구에서 실시하는데 1번 섭취, 먹는 거죠. 생활 패턴이죠. 그리고 역량상태. 그리고 기타 등등이 보니까 시행령 있죠. 역량성분, 그 다음에 나당터 이런 것들은 실태조사, 음식별 식품재료형. 그런데 판매량이 역량조사에서 하기는 다소 좀 이질적인 거죠. 뜬금없는 게 질문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으니까 고전 보시면 되겠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건 또 정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92.3.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